민성아 민성아 내가 재환이 형이야 뭐라는 거야 이씨 내가 왜 이 살인물 놈으로 들어있는 거야? 몸을 바꾸는 수술? 그런 게 의학적으로 가능해? 원하는 게 뭐야? 나의 기억 지금 네가 내 얼굴 가지고 있잖아 그걸 잘 이용하라고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? 난 네 몸을 뺏은 게 아니야 잠깐 빌린 거지